경영혁신의 원천 경영혁신은 상황이 아닌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완성시키며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 기존의 낙은 프로세스를 리디자인합니다. 프로세스상의 필요성에 기초한 성공적인 경영혁신에는 5가지의 기초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먼저 독립적인 프로세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한 또는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명세서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세스상의 필요성을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명세서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해도 여전히 그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상의 분명한 불일치가 그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식과 일을 하기 바라는 방식과 부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상의 필요성에 기초한 경영 혁신의 기회는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스상의 필요성 하나가 파악되면 그것은 앞서 언급한 5가지의 기초적인 잣대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위에 3가지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